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최근 들어서 ipo 관련한 계속 요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조단이 대역급들이 하반기에 몰려온다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지난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를 했고 그 밖에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게 SGI 서울보증보험 또 중고체 플랫폼 엔카닷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K 에코플랜트 LG CNS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조단이라는 단위 자체가 매력적인 요건이 되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단이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ipo 시장이 살아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과 또 공모구조를 내세워서 상장을 추진하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심사 통과하게 되면 또 열심히 뜯어 봐야겠죠 우선 어쨌든 언론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조작을 해주고 있고 또 마녀공장이 따상에 이어서 추가 상승까지도 이어갔고 나라셀라 마저도 금요일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조가가 더 올라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공모주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매우 좋다는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일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대감 속에서 6월 4주차에 진행될 종목 중에 하나를 미리 살펴볼 건데요 알맥 이라는 종목입니다 뭔가 기업명의 알이 꽉 들어찬 느낌인데 2차전지 관련 주거든요 약간은 치트키로 쓰일 수 있는 섹터라 우선은 관심이 매우 높을 듯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알맥은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기반으로 소재와 부품을 만드는 전문 업체입니다 가열된 알루미늄을 압축해서 뭔가를 생산을 하는데 자동차 부품이나 산업재 등등을 제조한다고 하네요 특히 회사는 전기차용 배터리 알루미늄 압출 부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년 매출 비중으로 61.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올해 상장했던 한주 라이트 메탈이나 3기 EV 그리고 작년에 상장한 세아 메카닉스 생각나시죠? 알루미늄 기반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의 핵심 경쟁 요소인 경량화, 안정성,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구현을 하려면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경량화와 열처리가 가능한 소재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소재가 바로 알루미늄이라고요 차량 경량화가 필수적인 자동차 산업 특히나 전기차 분야에서의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알맥은 이 알루미늄으로 정확히 어떤 전기차 관련 부품들을 제조하고 있는 것일까? 보시면 배터리를 보호하는 배터리 모듈 케이스 그리고 여러 개의 배터리 모듈 케이스가 탑재되는 배터리 팩 케이스 그리고 전기차의 골격에 해당하는 프레임 자체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으로는요 크래시 알로이 기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크래시 알로이는 고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았을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2012년에 회사가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임러에 인증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인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 인증을 받은 기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알맥이 한국에서는 유일한 크래시 알로이 제조 가능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는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LG엔솔과 SK온,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해외 전기차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포르쉐, 제규어 랜드로버, 벤츠, 리비안 등등의 알맥의 부품이 적용이 되고 있대요 알맥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회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업이 출발이 됐다고 합니다 2017년 LG엔솔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다수의 경쟁업체들이 참여를 했지만 정밀도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부분은 포기를 했고 알맥도 초기에는 높은 개발 비용과 최초 공정의 낮은 수율로 인해서 자금난을 겪었는데 2019년에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전기차 부품 회사로 변신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LG엔솔과 협업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까지도 고객사로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알맥의 정밀 가공 역량을 높이 평가한 폭스바겐 그룹은요 SK온에다가 알맥의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적용하라 라고 직접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알맥은 2년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SK온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고 SK온과 포드의 합작사 블루오빌 SK에서 사용될 배터리 모듈 케이스 개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M이 캐릴락 브랜드의 전기차 차종인 니릭에 사용되는 전기차용 플랫폼 파트 전체를 알맥에 맡겼다고 하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서 알맥의 기술력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수준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객사를 확장해 나가고 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가면서 알맥의 실적도 급성장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의 매출액은 약 1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90%가 증가했네요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도 11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1분기 매출액도 벌써 538억 원이 잡혔기 때문에요 곱하기 4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부품 개발비와 글로벌 물류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불안정한 측면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기술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원재료나 운송비도 정상화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는 업종 평균 대비해서 불안정하기는 해요 전기차 사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연구개발 투자로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 또 시설 자금 확보를 위한 차익금 때문에 부채 비율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실적이 최근에 확실히 개선되고 있고 또 이번 공모 자금의 일부는 차익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90억 원 이상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쉽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공모 자금 유입과 이런 부분 고려를 하면 재무 비율은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 보고요 공모 관련 구조나 내용도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총 100만 주로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을 제시합니다 딱 봐도 간만에 조금 가격이 나가는 수준이라서 공모가 산정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공모 규모는 약 400억 원에서 450억 원 정도 시가 총액은 상당 기준 2,824억 원에 달하는 약가는 중형급의 딜이 되겠습니다 청약은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는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6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주모집 100%고요 우리사주조합의 15%나 배정을 했더라고요 상당 기준 67.5억 원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그렇다면 직원 135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나 미달이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전기차 관련 기업이라 미달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체크는 해야겠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상장 주식 총수 대비해서 31.53% 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는 약 733억 원에서 825억 원 정도 약간은 조금은 무거운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16.46%가 존재합니다 기존 주주는 표를 보시면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재무적 투자자, FI들이 되겠죠 이들의 투자 단가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신주 발행가액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8107원, 13513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모가 하단 4만 원 기준으로도 이미 한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발행한 상환전환 우선주의 발행가액은 2만 원인데 보시면 아직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 보유 예정이라서 상장 즉시에 물량이 출여될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환권 행사로 인해서 보통주가 늘어날 가능성 그로 인한 주가 희석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2년 12월에 유암코가 알맥에 투자를 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발행가액은 3만 9,1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투자 단가도 공모가보다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FI들의 투자 단가는 전부 다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라는 것 FI들은요 보유 물량의 반 정도는 3개월 자발적 보호 예수에 동참을 해줬고 나머지 반은 유통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마 유통 가능 물량의 일부는 상장 직후에 바로 엑시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상장 이후 추가로 출여될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정말 오랜만에 판매 청구권이 붙어 있어요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테슬라 요건 상장이기 때문에 일반 청약자들에게 6개월 환매 청구권을 부여했습니다 의무적으로 3개월 부여가 되는데 주관사가 3개월을 자발적으로 더 추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모가의 90%가 권리행사 가격이 되거든요 상장 이후 6개월간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10% 넘게 빠지더라도 우리는 주관사에다가 90% 가격의 주식을 되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사가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NH투자증권이 이렇게까지 판매 청구권 부담을 다 떠안겠다고 하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뒷받침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판매 청구권이 수익을 무조건 보장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상장했던 윤성 FNC와 WCP 둘 다 2차전제 관련주였죠 판매 청구권도 붙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찍었었어요 특히나 WCP는 상장 후 주가가 더 부진해서 주관사가 판매 청구권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윤성 FNC는 지금 주가 흐름이 너무 좋고요 아무튼 둘 다 수요일차 결과가 안 좋았고 또 규모가 꽤 컸으며 공모가가 경쟁사 대비해서 메리트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판매 청구권도 딱히 메리트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아주 작지 않은 알맥도 수요일차 결과가 좀 중요하겠고요 공모가가 매력적인지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공모가 산정 내역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유사기업으로는 신흥 SEC와 상신 EDP, 신성 델타테크, 나라 M&D 이런 2차 전시 부품 관련주들이 선정이 됐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세아 메카닉스는 비경상적인 퍼로 제외했고 3기 EV는 상장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합니다 사실 알루미늄으로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그래서 사업 내용이 가장 유사한 기업은 세아 메카닉스와 3기 EV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밸루에이션 비교할 때는 포함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평균 퍼는 13.7 공배로 계산이 됐고요 2024년 추정순이익을 활용해서 주당평가가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욕심이라고 보기는 했어요 세아 메카닉스나 3기 EV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추정치를 갖다 쓰진 않았거든요 알맥도 현재 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산정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할인율도 26.91%에서 17.78% 조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밸루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알맥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22년 순이익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알맥은 하단 기준의 퍼가 43.44배 상단 기준의 퍼는 무려 48.85배나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관사 측이 유사 기업으로 제시했던 기업들 대비해서는 너무 높은 상황이고요 그나마 세아 메카닉스와는 이미 조금 비슷하고 3기 EV보다도 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래 추정치 기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회사의 실적 성장세나 전기차 시장 확대 전망을 고려한다면 물론 점수를 더 줄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런 점수는 상장 이후 시장에서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공모가부터 높여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세아 메카닉스나 3기 EV보다 알맥의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이미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개 종목 실적을 따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 알맥의 23년 1분기 기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크기는 합니다 그리고 3기 EV와 세아 메카닉스가 21년 대비해서 22년의 매출이 감소한 반면 알맥은 뚜렷한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23년 1분기 매출액 단순하게 곱하기 4해봐도 작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셋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너그럽게 생각을 해서 회사의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 23년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제 맘대로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회사 측이 23년 추정 순이익으로는 200억 원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회사 측이 제시한 유사 기업에다가 또 조금 너그럽게 세아 메카닉스와 3기 EV까지도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평균퍼는 23.07배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순이익의 23.07배를 곱하면 평가시가 총액은 4,614억 원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평가가액은 7만 2,135원 공모가 상단인 4만 5천원 대비해서 60% 정도 플러스인 수준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했을 때 4만 5천원도 그냥저냥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023년 추정 순이익 기반으로 계산을 하면 그나마 퍼가 상단 기준 13.44배로 낮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우선 추정 순이익의 달성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는지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모가 산정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루어졌어도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기대 주가가 같은 수준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받아야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모가부터 막 높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2차전지 섹터고 알루미늄 압출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경쟁력, 크래쉬 알로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글로벌 고객사들의 좋은 평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도 급정쟁하고 있음이 눈에 보였고요 게다가 판매 청구권 6개월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인기 공모주가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공모가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잡혔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추이나 세아 메카닉스와 3기 EV가 시장에서 높은 퍼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그냥저냥 괜찮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NH에 25만 주가 배정이 됐어요 균등 물량은 12만 5천 주 되겠고요 나무 멤버스 회원들은 청약 수수료 2천 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0% 등급은 만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 증거금으로는 2억 2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알맥은 변경된 가격 제한폭에 적용을 받게 되는 종목이 될 거거든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몇 차례 경험을 통해서 상장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6월 기대주였던 필에너지의 일정이 7월로 밀리면서 그나마 알맥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체 결과가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미리 살펴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